아이고, 시원하네. 회장님, 나무 하나면 다 운동이 돼요. 그럼. 그러니까요. 아이고. 아이고, 시원해. 아이고, 시원해. 뭔 다 그랬는데. 네? 누구요? 남자친구 기다리는 거예요? 아니야. 남편이요? 남편 애진이 여기 도망갔잖아요. 내 첫사랑하고 닮은 친구들이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왔다, 왔다. 왔다. 120만 조회수. 모랭! 이거 뭐요? 체포된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. 모랭, 모랭. 모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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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랭. 같은 거 아닙니까? 모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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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랭. K-BOB 스타의 모래지 두 번째 왔어요. 렛츠고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후, 몬스타엑스.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입니다. 아까 왜 손 들고 온 거야? 저희 안무에 또 이런 동작이 있어요. 안무야? 그게 안무요? 안무에도 있고, 몬스타엑스가 유력에 100만이 넘었다는. 또 K-BOB 스타, 또 실버 버튼. 니들 팬들이 엄청나게 봤어. 맞아요. 모랭이 저기 지분이 한 20%로 있지. 근데 또 그때 너무 요리가 들어오고 싶게 생긴 썸네일이어서. 그때부터 우리 회장님 잔고가 마이너스로 된 거예요. 앞에 텃밭이 자기들 오기 전에는 우리 거였어. 저당 잡혔잖아. 네. 저당. 그때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나무 이 사이야. 그래서 여기 계시는구나. 우리가 못 내려가. 근데 오늘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. 그래. 또 심하게 준비를 했지. 아이고 그러어. 뭐 기대는 안 했냐? 사실 조금은. 하게 되죠. 아침밥을 저희가 일부러 안 먹었어요. 저당 잡혔다니까. 아 그래요. 먹을 땐 먹어야지. 아 뭐죠. 민혁이었나? 너 김치 싸간 애가 너냐? 네네네. 와 나 이거 진짜 사랑해. 죄송한데 이거 남은 김치만 좀 싸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 뒤로 PPL에 들어왔어. 아 진짜요? 진짜요? 그때마다 그냥 샀는디. 왜 나한테 안 들어오고. 오늘도 좀 가져가야지. 아 너무 좋아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 먹기 전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. 그렇지. 전국 놈드롱 최전. 최전. 아버지 추 시작. 사실 활동 시작하고 그러면, 체력이 쭉 떨어져요. 얼마나 맑은 공기가 좋아? 그러면. 마시면서 체력을 좀 업 시키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자 오늘 논드록 체전 종목은 켈밥스타 김치 세트백! 돈까스 월게 펴기 대결! 오케이. 저희 또 팀에 돈까스 하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. 누구야? 저희 맥크띠이. 자신 있습니다. 돈까스를 펴봤어? 펴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. 슈니첼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하는 돈까스. 역시! 해본 적 있어? 없어? 해본 적은 없죠. 없어. 해본 사람 있어? 없어? 저 해봤어요. 은색깔 그 망치 조그만 거. 맞아 맞아. 앞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통통통통 치는 거. 종갓집인가? 종갓집이야 종갓집. 수승하는 팀한테는 우리가 김치 10kg를 줄 거예요. 와 10kg? 10kg 진짜 많아. 그러니까. 아이고 야 못 들어 못 들어. 회장님이 하셔야겠어요 이거는. 이게 10kg예요? 어! 투지! 야 잘한다 잘하네. 아이씨. 한번 해봤습니다. 모내기가 6명이니까 3, 3 나누면 되겠네. 그러면 힙합팀 대 발라드 팀 할까요? 힙합팀 대 발라드 팀? 저요. 저 힙합팀이요. 저 힙합팀이요. 나 발라드. 나 발라드. 여기 발라드지. 우리 이렇게 일로와. 아니 일로와. 기현아. 힙합이잖아. 나는. 아니 이건 뭔 상관이야. 형이 왜 옷을 벗는 거야. 힙합을 왜 벗어. 민혁 휘현탕. 들어가자. 힙합팀. 한번 보여줘. 곰 힙합팀 힙합팀. sione을 위해 힙합을 한다. 기현이가 힙합을 한다. 얘가 리더야! 얘가 리더야! 아예 바라들 가자! 배고 배고 잘해 잘해 우리 모낭이 잘해 자 그럼 모낭이 복귀대한 행위라고 해보자! 통카스로 가면 돼 만들어 야 근데 이거 백김치야? 이거는 국물도 훌륭한 거 알지? 이거 진짜 맛있어 백김치도 있어 백김치 야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열물김치 맛있겠다 야 돈까스 고기가 이거야? 피는 거야 여기에서 아 진짜? 저걸로 부셔가지고 네 요거 요거? 요걸로 피는 거야 야 뭐라 줘 줘 줘 봐 이걸 왜 준 거야? 아 이걸 이걸로 받는 건가? 힙합핀대 발라드팀 제한시간은 5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15cm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운데를 펼치니까 옆을 해줄래? 내가 어차피 조그마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야? 여기서부터 쭉 펴야 되겠지 피면 우리가 사이드를 펼게 오케이 오케이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되고 얇게 펴줘야 누구 한 명은 내 말 듣겠지? 네! 얇게 펴줘야 됩니다 네! 티끈해지면 안 돼요 준비 시작! 오! 자! 아 야 종이를 잡아라 종이를 아! lucule도 잘한다 근데 그쪽을 확대하라 도저히 로제. 근데 저기는 세 명이 같이 하고 있어 세 명이 여기 지금 선수만 하고 있어 저희 작전이 있습니다 아 작전이 있다 여기서 이제 갤랩스 아 와 소리가 와 오우 무서워 오우 소리가 야 가운데 좀 안 입혀야 돼 가운데 가운데 좀 밀어봐 밀어봐 야 야 야 저기 봐 야 저거 뭐야 잠시만요 넓어지고 있어 저거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야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아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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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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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한 나머지 주먹으로 어 주먹 넓어졌어 주먹 넓어졌어 야 손이 짱이네 손이 짱이야 손이 짱이야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이쪽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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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도구로 안 쓰네 다 손으로 하네 도구로 안 써요 여기는 나 손으로 갑니다 다 내가 양손 닦아 보러 갈게 아 여기 아 여기 아 안 써 가네요 안 써 가네요 야 이제 표어 이제 표어 이제 표어 이제 표어 아 힘들어 아 안 써 가네요 안 써 가네요 저 뭐야 날라갔어 날라갔어 지어졌어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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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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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쥐포야! 이 정도는 왕돈가스도 이렇게 펴지는 않을 것 같은데? 이건 남들이 보면 차돌박이 됐어! 이 정도면 대패삼겹살 아니에요? 이 정도면 고기팩이지! 고기팩이죠! 1분! 1분! 그렇지, 그렇지! 여기 잘 펴고 있어요! 2분! 2분! 자, 파트 다음 셀게요! 5, 4, 3, 2, 1, 손 들어! 손 들어! 손 들어! 신용, 손 들어! 아, 전환근! 자, 여기까지입니다! 야, 너무 넓어 쳤다! 기가 비치는데, 비쳐! 야, 비친다! 진짜 비친다! 야, 너네 잘했다! 근데 이거 쥐포인데, 이거? 찢겼네! 아니야, 모양은 우리가 예뻐! 이거는 저기, 못 먹겠다! 자, 지금 비슷비슷해요! 면적이 중요합니다, 면적이! 가장 긴 쪽 쬐게요! 자, 갑니다! 43cm! 43cm! 43! 카메라, 카메라 들어갈게요! 여기 찍고 있어요! 다시, 여기 숫자를 보여줘야지 한 번! 인사트인데! 43cm! 이겼다, 이겼다! 이겼어, 우리가 이겼어! 저희 광호 한 마리 있어요, 광호! 우와! 이쪽이 좀 길다! 여기서부터! 40! 야, 야, 야! 43cm! 43cm! 광호 꼬리, 광호 꼬리! 광호 꼬리! 에이, 방금 밀렸잖아요!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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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! 처음 치는 건 42였어! 근데! 꼬리를 쓸빼라고 44cm가 됐는데! 기현이 정정당당할래요, 어떻게 해? 41cm 하겠습니다! 42! 우승팀은! 힙합! 기현이가 힙합을 한다! 기현이가 힙합을 한다! 돈가스를 지다니! 컴온, 컴온, 컴온! 셋이! 몸베베한테 한 마디 해주시죠! 우리 몸베베 여러분! 시작하자마자 김치를 얻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! 김치 먹고 우리 컴백 힘내서 해야죠! 그럼요! 감기 안 걸리고! 건강하게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! 세리머니, 세리머니! 캣틀벨 스윙에 캣틀벨 스윙! 우와, 좋아! 잡았다, 내가 잡았다! 예!